허리가... 그 앞에 있잖아, 이 앞에. 이 맞추면... 이 정도, 이 정도.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여기다 덮고. 그렇지, 그렇지. 이 바위팀에 물고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놀랬으면 그게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렇지, 던지는 발로 막 와서 막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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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렇지, 던지는 발로 막 와서 막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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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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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렇지, 그렇지. 저를 빌때만 해도 에이, 이게 뭐야 그랬거든요. 잡혔을까? 잡혔어요? 꽝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형. 꽝이야. 꽝유. 우위로 이제 올라가 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해 떨어지는 거야. 또 짜증 났어, 또 짜증 났네. 흑색이 너무... 흑색이 어두워졌어? 흑색은 위로. 악국은 선수인으로. 아, 죄송한데 도덕 musique 한지 얼마 안 됐어요. 합시다. Sierra, 너 던지): 그치! 이 돌을 던져주는 것도 중요하고 몰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터미 씨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맞아,맞아. 잡아ép Ч 차 펴라. 야, 엄청 크다! 야, 토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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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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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 한 번에 칼... 오, 잡았다! 진짜? 잡았다! 한 번에 벌렸잖아! 뭐야, 저게! 멸치잖아! 꽤 있어! 원래 이런 거, 여기! 원래 여기... 여기서 이거면 대어야! 손을 빼야지! 진짜로 이게 지금 대어라고요? 어, 그럼! 야, 말도 안 돼! 이거면 여섯 식구가 먹어! 이거 어떡해? 빼봐, 빼봐! 잠깐만, 그럼 이거면 막걸리 한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잖아, 가운데! 우와! 개구리! 아, 개구리! 여기 있잖아, 가운데! 우와! 개구리! 아, 개구리! 개구리가 들어왔어, 어떻게 해? 어, 개구리! 어, 다지? 아니, 일단 저기 생선부터... 아, 개구리는 무서운데... 나도, 나도... H.O.T. 전사의 구애! 아, 이렇게 카리스마는 무셨던네! 근데 예전에... 이렇게 카리스마는 무셨던네! 개구리가... 저 때는 뭐 산짐승도 잡을... 햇빛인데... 지금 개구리가... 개구리가 너무 무서워! 잊지마서 나를 버텼어! 야,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아, 개구리! 왜 나와! 개구리 무서워! 아, 개구리 무서워! 야, 잠깐만! 야, 이게 뭐... 아, 개구리 무서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